진상 본문의 장점은 우리가 이걸 첫마라 오늘의 성장 첫마라 안녕하세요 김장수 친구로 출연합니다 바다에 대해 누워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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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모습을 태어난 바다에 너와 애플로우를 바라나 보다 설리본 대사에 짜장은 바다는 넌 머리듯이 키워간다 내 맘에 눈부심이 가고 빛불의 움직임 속에 눈별도 제압이 늘어난다 마음을 불게 처럼 흘러갈까 내 맘에 눈부심이 소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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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